사랑은 떨리는 행복이다. 이별의 시간이 될 때까지는 사랑은 그 깊이를 알지 못한다. 애정이 시들면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든다. 선물이 늘어나면 친구는 줄어든다. 감동적인 노래의 비밀은 노래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지닌 진동과 듣는 사람의 마음의 떨림 사이에 있다. 고독함 속에서 강한 자는 성장하지만 나약한 자는 시들어버린다.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지상의 모든 것, 그 본질은 정신적인 것이다. 나쁜 의도를 품은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낙관주의자는 장미를 볼 때 가시가 아닌 꽃을 보고 비관주의자는 꽃을 망각하고 가시만 쳐다본다. 모욕의 뜻이 담긴 선물과 존경심의 표현인 선물을 구별하라. 들판 위에 내리는 비가 산 위로 나타나는 구름과 다르듯 어떤 사람의 겉으로 노출되는 면은 그가 감치고 있는 면과 다르다. 믿음이란 마음 속의 알미오, 증거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알미다. 신에게 더 가까이 가는 길은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흑사병을 얘기할 때는 두려움을 느끼지만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처럼 파괴하는 자를 얘기할 때는 열광적인 흠모를 드러낸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하나같이 현실적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이상주의자가 된다. 외로운 자는 사람들의 마음과 가깝지만 자비로운 자는 신의 마음과 가깝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그 자체가 지옥이고 낙원에 대한 열망은 그 자체가 낙원이다. 인내의 밭에 고통을 심었더니 그것은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었다. 철학이 시작된 것은 인간이 땅에서 재배된 것을 먹고 소화불량에 시달린 때이다. 철학이 하는 일은 두 지점 사이에 가장 짧은 길을 찾아내는 것이다. 힘과 아량은 동반관계이다. 한 인간의 심성과 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어 놓았느냐가 아니라 그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